그런데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초음파에서 까만 아기집이 두 개 보이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이 한집살림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수의 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막이나 육모막 또는 태반을 함께 쓰는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각각의 양막과 육모막을 가진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반을 나눠 쓰는 일란성 쌍둥이는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한쪽 태아에게 혈액이 지나치게 공급되는 쌍태아감, 수혈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아멘